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조선호박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조선호박이 맛있잖아 원래 맛있어요 널찍 널찍 쏘는구나 이렇게 이 절반인데 씨를 오려내면 이쪽 편만 호박은 써먹어 파도 길게 써놓은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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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길게 써놓은거 파도 길게 써놓은거 이건 안 넣어도 돼 너무 얇아도 맛없어 푸짐히 먹어야지 그만해 이거 매워야 맛있어요 zeitig 엄마가 매운거 못 먹는구나 매운거 쓸어놨죠 청양고추 두마리 실컷 먹겠네 시끄먹어야지 이런거는 낙지볶음도 맛있는데 또 오징어 볶음은 오징어 볶음대로 맛있어 오징어 불고기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집들이 있어 술안주로 그러면 되게 맵다 근데 상추 싸먹어 그런 집에 가면 오징어 튀김도 시킬 수 있고 술안주야 술안주 여러가지 집에서 해놓으면 잘합니 이거 해놓으면 비벼먹고 오징어 냄새가 좋네 싱싱하잖아 이렇게 국과해야 좋아 오징어가 그래야 싱싱해 이런건 해놓으면 맛있어 근데 왜 안했어 그전에는 낙지볶음을 많이 먹고 오징어를 잘하면 요즘 오징어가 맛있더라고 전어 좀 사와야 돼 전어회가 요즘 그렇게 맛있다 조선호박을 무어박을 채썰어서 데쳐가지고 그렇게 맛있대 회 무책 소금 소금 양파 양파 야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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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마늘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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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매콤달콤해야 맛있어 한스푼 반 너무 달아도 안 되고 고춧가루를 마지막에 넣어? 소금 천일염 천일염 요즘 마늘 배합해서 이렇게 썰어 고춧가루 두 숟가락 매콤하겠네 바닥 감을 안 봐도 돼? 감 맞어 그 정도라 딱 맞어 한번 감 돋아져 감 참기름 다 볶았어 깨둘 다 깨끗해야지 마지막에 깨끗해야지 이제 파 넣고 파 넣고 언제나 파는 이런게 야채 맨 마지막 진짜 빨갛게 했네 이거 다 했어 양이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매운거 못 먹어서 양이 나는 괜찮은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맵지 엄마 매운거 못먹는데 오징어가 쫄깃쫄깃 맛있지 맛있네 왜 이렇게 비벼먹는거야 음 매콤한데 아주 맛있어 낙지 오히려 낙지보다 오징어가 낫더라니까 음 요즘은 국산만 낙지를 판게 아니라 섞어서 판 아 그래서 맛없는 낙지도 있구나 왜 중국산은 맛없지? 오는 동안에 방부제 때문에 그런가 방부제 근데 씻겨서 깨끗이 해온건 다 중국산이야 근데 씻겨서 깨끗이 해온건 다 중국산이야 맛있지? 응 아주 맛있어 왜 몰라 그랬어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